사장님 저희 메뉴판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야? 올리는 거? 미안한데 뭐야 이거 사장님이 먹은 걸로 주신 거 아니지 왜? 진이 좀 이거 먹어 먹지 먹어 먹지 먹어 사장님 사장님 지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 나와? 걸리고 없는데 먹기도 전에 이게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안 나온 거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드릴까요? 천천히 해주세요 아까 타서 지금 좀만 기다리시면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이 친구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지금 말씀 드려 아.. 아..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먹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이다 서비스 아니었어? 두 개 3천원 추가 되는데 뭐야? 무조건 말해야 돼 사장님 지켓 물어봐라 사이다 서비스로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제가 사장이 아니라 서비스는 못 드릴 것 같아서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이거 저희가 3천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조토 빼고는 다 잘못 한 번씩 머리카락 나오고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봐봐 이거 근데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이다를 서비스로 주신다는 게 아니었어요? 다른 서비스로 좀 드릴게요 다른 서비스요? 어떤 잘 쓰네요 제 팬이요? 왜요? 근데 진짜 눈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비하면 뭐 하나 둘 이 요 아 괜찮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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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부담스러우신가요? 아니 떨려가지고 아 네네 어떻게 부위편? 얼굴 짜가물고 싶어가지고 아아 네네 제가 아예 앞으로 나갈까요 이렇게? 하나 둘 뭐 묻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아아 뛰어들게? 아니 손으로 좀 그릴까? 어 내가 먹을게 아아 바빴어어어 아니 여기가 좀 내가 손형 내가 손형 내가 손형 이렇게 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맞아 쫙 하면은 혹시 없길래 좀 닦기는 했는데 똥을 여기로 닦았다고? 가끔 급하면 소매로 닦고 그러잖아 오늘 똥을 여기로 닦았다고? 야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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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유가 있었어. 진짜 알람 소리가 안 들렸어. 머리 암빵갔어.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다 풀하자고 라고 왔어. 필라로 도와주고 왔어. 나는 행사. 안녕하세요. 소설 진짜 진심 잘생겼어. 진짜로. 혹시 그 개인이 있으세요? 지우가 진짜 깜짝뜨린 것 같아. 김지유. 곧 죽어도 김지유. 최홍만. 운동하실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섹시. 말씀 좀 죄송해요. 저 화장실 해먹어요. 심사리. 힘들어. 그렇지. 아 아파요. 으악. 고맙습니다. 우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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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왜 이렇게 운동에 집중을 하네요. 아 예예예. 하이. 하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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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바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슴이 바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슴이 바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디로 올라가 보세요. 뭐 올라가는데? 네? 쌤 여우수세요. 3개 했어. 4개. 버텨. 근데 왜 이렇게 나만 줘야 힘든 거 같아? 집중하시고 지우씨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없으신 거 같아요. 저요? 네. 아니 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. 뭐. 쉽다고 하더라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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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아휴. 아휴. 진짜 잘못했어요. 아니에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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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쉬었다 갈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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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저의 운동을 했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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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. 하나. 둘. 자 그리고. 경훈기. 아휴. 아휴.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우 한 번 머리내줘 맞고 끝났어요. 아휴 진짜 진실 한 번만. 아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왜 이렇게 못해요? 자 이렇게 진주가 알려준 남자 꼬시기 강의를 듣고 본인이 말해준 상황 그대로 재현을 해봤을 때 진주의 행동은? 히히히히힝. 목덜리를 약간 이렇게 보여줘. 이렇게 계속 땅과 그 사람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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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키타카 뭔지 알지 이렇게. 저는 약간 화면발이 진짜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. 목덜리를 약간 이렇게 보여줘. 아. 어. 목조 업무. 아. 이렇게 날아서 다가오잖아. 어. 이렇게 해가지고. 아.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. 아. 이제. 아 목더가 좋죠? 아 진짜요. 끝난 거 봐. 이제 다 리액션. 아. 아 진짜요? 어허허허. 너무 먹어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. 아. 말이야 약간.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. 아. 남은 멸치로 챙겨가려고. 챙겨가려고. 아. 잘먹는 건 좋아. 그냥 이렇게. 아아. 아. 일부러 내 숨 떨면 안 돼. 으으으으으아. 으으. 너무 맛있다. 어떡해. 으아! 너무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드세요. 아 예.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페로몬 향수를 써야 돼. 일부러 살이 살짝 묻히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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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릴게요. 개그우먼들의 단점이 오버하지 말고 진짜 꼬시고 싶으면 공감. 제가 오늘 아까 이거 쓰고 왔거든요. 이거 원래 이렇게 뒤집어 봤어요. 원래 이렇게. 오 맞아요 저도. 정말 잘해요 잘해요. 연애 뭐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여자가 했을 때 남자들이 뭐 넘어와요? 전혀요. 이 열리네요. 띵띵띵띵 굿모닝 띵띵띵 띵띵띵 잘 잤어요? 띵띵띵 띵띵띵띵 그냥 띵띵띵 잘 잤어요? 아 진짜 왜 또 잘 잤는데 아 잘생겼어 뭐야 급하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못 물어봐 이름이 뭐예요? 제가 씻고 올게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아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안 돼 오늘도 너무 잘생겼네요 잠깐만 진짜 미안한데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 주면 안 돼? 아침부터 이렇게 고데기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? 팔짱만 잘 잤어요? 잘 잤어요? 잘 잤어요 잘 잤어요? 네 잘 잤어요 너도 잘 잤니? 준비하는 시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잘 잤어요 꽃돌아 잠깐만 진짜 기다려 나 같이 출근하게 해요 나 그 이름이라도 알려줘요 꽃돌님 아니 김지우가 눈치챘어 아니 100%야 맞지 아니 걔가 그러고 자는 애가 아닌데 야 양갈래에 난 소름이 돋았어 뛰는 지우 위에 나는 왜는 시퍼리 있잖아 아 무조건이지 나만 믿어 잘 잤어요? 뭐야? 잘 잤어요 공주님? 아씨 아침인데 왜 이렇게 꽃단자하고 자 왜 왔어? 북한아 네 김사의 동생 어머 뭐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오빠 인상 너무 좋다 놀아 이거 장난감 어?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신국한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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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한이 누나가 뜯어줘도 될까? 관리중이어서 따로 먹는 거 있어요 야영아주셔서 다 멋있어 다 맛있어 아카수 카수타 드시고 응 왜 안쓰는거야? 토프하겠네 와 엄청난다 다시한번 찍어주세요 와 운동좀 할게요 운동하러 간다고? 여기서 그냥 하면 돼가지고 한번 잡아주실수있어요? 꽉 잡아주세요 어머어머 괜찮으세요? 이제 앉아 몸으로 하겠네 아쉬운데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? 5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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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잠깐 도와주실수있어요? 한쪽에다 목 감아주시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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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려줘 좋아 죽는다 지금 아이고 잘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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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아니 진짜 하지마 내려놔 내려놔 너도 하고싶어? 아니 나는 지효 개또다 오케이 야 뭐 어때 너네 기분이 지금까지 남자 게스트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약바라고 됐습니다 야 잠깐만 뭘 아까 어디갔지?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왜 잘못 눌렀나보다 얘네 다리가 넘으려 아니 택배 아저씨가 왔다 아니 없어 아무도 우리 앞머리야 누구세요? 이렇게 누르고 뭐야 그냥 도망간거야 그냥? 어 그냥 그게 재밌는거야 근데 우리집을 왜 누르고 도망가 왜 올라오세요 왜 올라오세요 제가 집주인이 아니여가지고 집주인한테 사과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맞아요? 벨 누른 분이 맞아요? 네 아 현장 습격했다니까 지금 어린애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하네 아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편하게 아 진짜 네 너무 아 제가 집주인이어가지고 네 좀 이거라고 하네 귤이 있었어? 제주도에서 온 건가요? 오 정답 진짜 미친 일 아니네 아니 진짜 잘못되긴 했는데 이게 잘 됐잖아 일단 선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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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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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버릇이 본능적으로 챙겨놨더라구요 제가 그 아파트 앞에 그 우유주머니? 아 근데 너무 선하게 생겼는데 어이 뭐야 또 야 설마 이거를 또 하고 간 건 아니겠 왜? 이거 몰카거든 야 미친 애가 귤이 있었다고? 야 난 평생 오빠의 인형이 되어줄 거야 그건 바로 애나베 우와 진짜 싫다 선생님 네 목장갑 제가 다 두고 와가지고 아 목장갑이요? 아 아 아 와주시면 될까요? 아 네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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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빨리하고 갈게요 아 아버지 아 네 네 저 이거 일 어 어 어 그대로 한번 뛰어볼래요? 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비밀 아 저장한 비밀 제 비밀이에요 네 아니요 제 아 왜 그래요? 뭐 어떻게 뭐하는 건데요?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뺏기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 맞아요 아 돌리시면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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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도와드려야 아 다치셔서 식사는 하셨어요? 식사요? 아니요 아직 배고프시죠 어 어 살짝 저도 배고프합니다 어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요 자상하신 것 같아요 종종 들어요 아 웃을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종종 들어요 아 다 끝났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수리를 하러 오셔야지 뭐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 거시니까 과일 같은 거 주시고 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니까 집중을 못하겠네 그래서 일을 했어요 계속 일을 했거든 오빠 고쳐줬잖아요 그럼 뭐 뭘로 한 거예요 와가지고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아니 오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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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또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게 백만TV 간식 희흙 하게 ank 딸 예 기ine 네 아냐 وأ 네 입니다 감사합니다.